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도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생명을 구하지 못한 지식입니다. 오늘 성경본문의 배경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두 번 성전을 정결하셨는데 한 번은 공생의 초기에 그리고 다른 한 번은 공생의 말기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거리에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성전 예물로 드릴 동물을 사지 않을 수가 없었고 성전에서 헌금으로 드릴 성전 주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환전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제물을 바치지 않으며 자녀들의 축복과 제물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구역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물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바깥들에 쓰는 돈을 성전 주화로 환전하고 예물로 드릴 동물을 사고파는 시끄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성경을 낭독하는 소리가 묻힐 정도로 방해받았습니다.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예배의 진정한 목적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물론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들에서 돈을 환전해주고 예물을 파는 사람들의 모습은 불법적인 거래와 착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물건을 파는 판매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정직한 모습이 아니라 폭리를 취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뒷전이었고 매매하는 것이 주가 되어버린 이 상황이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올바른 모습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이 주된 목적이 된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상을 엎으신 것처럼 우리의 상도 엎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집에서 드릴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전에서 내 소리가 예배의 소리인지 아니면 매매자의 소리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장 인상 깊게 바라본 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당연히 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위험 있는 모습을 보고 상을 엎으시는 예수님을 만류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성전에서 상을 뒤엎는 나사렛 동네 한 청년의 모습에 성전 책임자인 제사장이 아무런 말을 못한다? 이것은 분명 제사장도 예수님의 말에 반론을 제시할 수 없었다라는 하나의 예정입니다. 우리를 더욱 당황케 하는 것은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년 후에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에도 여전히 성전 바깥 뜰에서 환전하고 동물을 파는 소리가 진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예수님은 상을 엎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서도 아무런 말을 못했는데 아무런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전혀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분명 그 당시 제사장들은 구약에 대해서 능통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헤로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고 했을 때 베들렘이라고 바로 대답할 정도로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가 드러났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구려감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지식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기로 선택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였는데 제사장은 지식을 가진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여 망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지식은 변론하고 가르치기 위한 지식이었는지는 몰라도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지식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타인을 가르치기 위해서, 타인과 변론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단지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런 지식을 구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없는 지식이라면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지식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 앞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결단코 그 죄에 참여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내 심장을 찌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칼로 타인을 휘두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의 건의 앞에 아무런 이기심이나 교만심 없이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생명을 얻는 지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인정을 받지는 못할지라도 하늘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